안녕하세요. 송담 프로입니다. 2022년 바디 턴승 시리즈로 계속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 말씀드릴 주제는 바디 릴리스예요. 앞쪽의 영상을 먼저 시청하고 오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이쪽에 재생 목록 띄워 드릴게요. 우선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페이스가 조금 더 넓은 이런 장난감을 가져와 봤어요. 제가 1편 영상에서 설명드렸듯이 다운스윙을 할 때 몸이 회전이 되려면 몸통을 회전하고 몸을 열리면서 공을 치려면 다운스윙 때 샤프트에 토크를 주고 왼손등을 바깥으로 말고 그러면서 헤드는 뒤쪽에 있고 클럽 페이스가 이렇게 공을 바라보면서 다운스윙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손목을 나는 마는 것 같은데 클럽은 잘 다치는 것 같은데 공이 자꾸 우측으로 가고 뒷당이 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클럽 페이스를 닫아주는 게 팔뚝이나 손목으로 하는 게 있고 몸으로 하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몸으로 하는 몸으로 클럽을 닫아주는 그런 부분을 바디 릴리스라고 저는 표현을 할게요. 이 클럽을 닫아주는 게 물론 이렇게 팔뚝을 돌리고 팔뚝을 이렇게 비틀어주고 이렇게 뭔가 돌리는 이미지로 클럽을 닫아주는 부분도 있지만 자 P5 포지션에서 이렇게 팔을 한번 고정을 해볼게요. 팔을 고정한 상태에서 제 몸이 제대로 회전이 되고 내 왼쪽 어깨가 뒤로 잘 빠져준다면 클럽이 스퀘어가 되겠지만 몸이 횡으로 회전이 되는 게 아니라 몸이 뒤집어지는 스윙을 하면 저는 팔을 고정을 했지만 클럽이 이렇게 열리는 동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디 릴리스라고 하는 거는 정확히 왼쪽 어깨를 뒤로 빼면서 정확히 회전이 되고 그 정확한 회전을 통해서 이 클럽 페이스를 스퀘어로 맞추는 이 부분을 바디 릴리스라고 해요. 제가 몸을 열었는데 공이 안 맞는다. 이 영상에도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스윙이라는 거는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어요. 다운스윙 때 내가 어떠한 잘못된 동작을 하게 되면은 그 동작을 그대로 방치하게 됐을 때 공이 안 맞기 때문에 그 동작을 보상하기 위해서 보상 동작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그때 잠깐 설명드렸던 거는 내가 엎어치는 스윙을 하면은 공을 칠 수가 없으니까 이거를 보상하기 위해서 내가 몸을 뒤집어서 공을 치게 된다. 이런 내용을 담았었어요. 헤드가 이렇게 뒤편에 있다면은 몸을 옆으로 돌리면서 공을 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몸이 제대로 회전이 되는 바디 릴리스의 느낌을 조금 더 확실하게 가지시려면은 우선은 손을 잘 말면서 내려놓고 그 다음에 옆으로 회전이 됐을 때 임팩트 때는 무조건 클럽이 스퀘어가 돼 있어야 돼요. 내가 아무리 잘 말더라도 몸이 뒤집히면은 클럽이 열리겠죠. 그래서 추천드리는 연습 방법은 내려놓고 옆으로 돌아보고 클럽이 스퀘어가 됐는지 체크를 먼저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는 클럽을 한번 긁어보는 거예요. 클럽을 공보다 한 20cm 정도 뒤편에 두고 공 옆이 아니라 살짝 안쪽에 두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바닥을 이렇게 긁어보는 거죠. 바닥을 굉장히 길게 아이언으로 굉장히 길게 이렇게 긁는 거죠. 몸이 뒤집히게 되면은 바닥을 계속해서 긁을 수가 없겠죠. 이 상태에서 긁으면서 내가 몸이 제대로 회전이 된다면은 이 헤드가 이런 원을 그리면서 바닥을 긁을 수 있을 거예요. 이런 느낌. 공을 바닥에 놓고 옆이 아니라 살짝 안쪽에 놓고 바닥을 계속 긁으면서 공을 이렇게 쳐보는 거죠. 이렇게 공을 치려면은 내 몸이 제대로 회전이 되어야만 공을 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바닥을 긁다 보면 또 얻을 수 있는 부분이 내가 이 바닥을 강하게 긁고 강하게 공을 치려고 하면은 분명히 내 발 바닥을 이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하체 느낌까지 얻을 수 있어요. 그 느낌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헤드가 몸 회전에 따라서 이렇게 원을 그리게 되고 위에서 바라보게 되면은 헤드가 이렇게 원을 그리게 되거든요. 그 원에 따라서 스윙 클럽은 약간 닫아준 듯한 느낌 그리고 몸이 회전이 된다면은 헤드는 인투 인의 궤적을 그리게 돼 있어요. 몸이 뒤집힌다면은 흔히 얘기하는 그런 인투 아웃의 궤적을 그리게 되겠죠. 아까 말씀드린 이런 연습 방법을 통해 느낌을 한번 찾아보세요. 2022년 바디턴 스윙 시리즈를 통해서 이 발바닥이라든지 하체라든지 앞으로 자세히 다룰 예정인데요. 이런 내용들이 궁금하시다면은 앞으로 올라올 영상들을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면은 제가 생각하는 바디턴 스윙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